매일 말씀 묵상 12월 14일 역대기야 16장 스가리아 1장 요한복음 4장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신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얻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가 먼저 그 자녀 어떻게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날 때 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면서 기적이 갈아주면서 온갖 여러가지 위험으로부터 구해주고 또 보호하여 주며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기에 자녀들은 그 사랑을 얻어서 커서 부모님께 그 사랑을 보답해드리는 얼만큼 사랑을 받느냐 그것을 깨닫는 자녀는 그보다 더 아니 그보다 그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보답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먼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역대기 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아사왕의 그 잘못된 점이 나와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또 잘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을지라도 이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군사들이 찾아왔을 때 구수사람과 루스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가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왁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구수사람이 왔을 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쫓아왔을 때 또한 아사가 여와의 좋은 곳관과 왕국 곳관과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색에 사는 아람왕 베나하사사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대를 치러 왔을 때 아람왕에게 재물을 드리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 때에 향할 선지역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그랬더니 그 성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도 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 그 하나님을 버리며 다른 우상들을 쫓아 살아가는가 또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점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것.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사랑을 놓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 파워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먼저 호의를 먼저 자비를 긍위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친밀하게 밀접하게 관계를 맺지 못하여 깨닫지 못한다면 이 눈에 보이는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자, 지금 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인의 삶은 남편을 여러가지 바꿔보며 또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죠. 그러나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에 있다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혼란이죠. 다른 신, 여러가지 많은 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중요한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던 그런 여인 만족을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찾아보고자 했는데 이리저리 각기 사람들이 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런 저런 신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너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아버지를 진실된 하나님을 섬기며 찾으며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이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 아버지를 예배할 때를 준비 또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스가리아 1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말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해도 이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니까 돈이 좋으니까 다른 어떤 큰 힘을 가진 백성들 을질 권세를 가진 그들을 더 찾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반하여 떠난 그 백성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영화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고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그 집을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그 초소를 건축되게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탄절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마냥 기다리지만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왕계시록 5장입니다. 내가 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내가 드리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의 희생 재물 그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은 이제 알게 되어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줬습니다. 자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줬습니다. 경배할 수 있게 되어줬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제사 그들이 갖고 있는 일법만으로 섬기고자 했다라면 눈에 보인 것들로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보듯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의 희생재물 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과 칠밀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오늘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